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철입니다. 1년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1년이면 말도 안 되게 성적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 매해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제 또는 온라인 게시판 같은 거에 보면요. 1년 동안에 성적 엄청나게 올라간 학생들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한 학생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3에서 1나온 학생들은 기본이고요. 윤미리라고 하는 학생은 3에서 1나온 거 쉽게 나왔었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4에서 1나온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안타깝지만 5에서 1나온 학생은 별로 없어요. 5에서 2나온 학생들은 캠퍼스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위해 말씀을 드렸냐면 1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량이 나오고요. 특히나 제대로 된 공부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면 절대로 절평 영어입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친구랑 경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실력만 쌓으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의 공부의 의미가 뭘까요? 자, 영어. 망고 불변의 진리죠. 딱 두 가지입니다. 단어, 수거, 외우고요. 어휘 되고요. 해석이 되면 90% 공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풀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진짜 문제풀이는요. 수능 남겨놓고 몇 달 남겨놓고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마음이 급하다 하면 6평 전에 한 5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공부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해석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제 강좌가 해석에 기반한 강좌고요. 해석, 수능 해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해석은 김기철입니다. 제 강좌 중에 작년에 가장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강좌, 학생들한테 가장 수요가 많았던 강좌가 해석의 원리인데 그 해석의 원리가 이름을 바꿔서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는 좀 넓히는데요. 자, 연간 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노 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인데요. 자, 이 강좌는 내용이 심화된 과정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해석이 되어야 하는 문장 자, 또는 3등급 정도 학생이라면 마취될 문제 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짜 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도 물론 이거 뭐 노 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를 공부하셔도 되지만 학생이 만약에 3, 4, 5등급이다 그러면 점프하시고요. 문장 해석의 원리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문장 해석의 원리가 기본부터 시작해서 수능 범위까지 갑니다. 자, 이 공부 최후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테니까 자, 문장 해석의 원리가 있고요. 자, 가능하다면 이 아니라 문장 해석의 원리 특히나 자기가 이제 3등급 이하예요. 3, 4, 5등급이라면 고민도 하지 마시고 자, 3, 4 무조건 문장 해석의 원리로 시작합니다. 해석이 되지 않은 영어 공부는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자, 감으로 계속 해석을 해요. 감으로 해석하다가 수능 때 여전히 감으로 해석합니다. 해석되고 어휘 되면 영어는 90% 끝나고 있기 때문에 해석 공부는 잡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강좌가 자, 이게 거의 동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문 해석의 원리가 EBS 강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해석의 원리가 제가 좀 달라지는 게 이거죠. 지문 해석의 원리를 쓴 이유가 EBS 지문을 좀 꼼꼼하게 해석해 줍니다. 근데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2019학년도 수능을 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물론 학생이 해석이 안 되는 글도 있지만 해석은 됐다고 칠게요. 선생님, 제가 해석은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 해석의 원리는 EBS 강좌인데 해석을 다른 선생님이 비해서 훨씬 꼼꼼합니다. 자, 해석에 기반도 하지만 결국에 글을 이해하는 내용까지 공부를 해요. 자, 이거 거의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3월부터 자, EBS 책 3권이잖아요. 수특, 영어, 영독, 수안, 3개 두 달, 두 달, 두 달을 공부해도 6교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거의 같이 할 수밖에 이건 EBS 강좌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가 문제 접근의 원리예요. 자, 이게 작년 뒤에 또 학생들이 엄청나게 저의했던 강좌 중에 하나 독해의 원리 강좌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자, 제목을 제가 문제 접근의 원리라고 한 게 자,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문제풀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강좌 같고 재밌어하는 강좌였습니다. 정말로 해석이 잘 안 돼도 답이 막 보이는 강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면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문제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 접근의 원리가 이겁니다. 유형별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답의 근거찾기 연습 오답지기 연습은 해요. 이건 작년에도 있던 강좌입니다. 뭘 업그레이드 했느냐 지문의 해석이 원래 한 것 같은데요. 자, 이건 비용계입니다. 지문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해요. 결국에 필자의 주장은 뭐니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 접근의 원리가 유형별로 문제 푸는 접근법이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지문을 이해하는 공부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 강좌가 오답 제거의 원리입니다. 작년에 이제 있었던 강좌 중에서 학생들이 막 정말로 난리가 났던 현장 강의에서는 근데 너무 늦게 자, 현장에서 이거를 개강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워낙 좋아했던 강좌인데요. 정답률 60% 이하의 고난도 문제만 다루고 있고요. 매력적인 오답을 지우는 방식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 3, 4, 5등급 학생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해석 공부는 웬만큼 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파이널 해석의 원리 강좌 그 마지막 강좌요. 파이널 해석의 원리가 EBS 전 지문 중에 3줄 이상의 3줄, 4줄, 5줄까지 갑니다. 가장 어려운 문장 자, 복잡한 문장 그 다음에 주제의 핵심이 되는 문장만 모아놓은 구문이에요. 결국에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째가 정말 초고난도 문장도 나는 해석을 제대로 한다. 1번 자, 2번은 뭐냐 결국에 EBS 전 지문에서 갖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EBS 스토리 파악이 됩니다. EBS 연계 공부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이건 제가 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 강의에서 제수생들 상대로 수업을 했을 때는 제가 정규 수업을 아예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파이널 해석의 원리 내용 물론 그때 이름은 E, 3, 3, 4, 9였는데요.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하는 말 선생님, 제가 EBS 연계 체감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전체는 몰라도 가장 핵심적인 문장과 긴 문장만 다 했을 때다 보니까 뭔 말은 이제는 다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널 해석의 원리 강좌 맨 마지막에 합니다. 각각 언제 시작이 되냐면 문장 해석의 원리가 이제 12월 중순 또는 말 20일 정도면 자, 이제 업로드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접근의 원리가 먼저 올라와요. 얘는 2월달, 1월달, 1월달 1월 초부터 이제 업로드가 될 거고요. 계속 모든 강의가 올라갈 거고요. 얘는 EBS 강좌다 보니까 자, 이건 3월부터 나옵니다. 3, 4, 5, 6, 7 3, 4, 5, 6, 7, 8 그러니까 책마다 두 달씩이에요. 수특, 영어,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답 제거의 원리를 올해는 조금 빨리 할 생각이에요. 작년에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던 강좌인데 너무 늦게 개강을 해갖고요. 자, 이게 6평 전에 일단 업로드 할 겁니다. 학생에 따라서 자, 학생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걸 더 원한 학생도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이널 해석의 원리는 자, 여러분들 여름방학 시점이면 이제 업로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기가 3, 4, 5등급이에요. 3, 4, 5등급이에요. 그러면 문장 해석의 원리 공부하시고요. 2월달엔 채화하는 공부를 하고 자, 자기가 혼자 해석하는 공부도 하지만 문제 접근의 원리를 공부하시고요. 자,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장만 해석한 게 아니라 아, 이제 문장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풀의도 조금씩 공부하면서 결국에 주제까지 찾는 연습도 같이 하시고 3월달부터는 지문 해석의 원리 공부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오답 제거의 원리는 자, 해석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었다고 싶으면 5월 정도에 하시면 되고요. 자, 아니면 이건 여름방학 정도에 공부하셔도 전혀 시장이 없습니다. 자, 파이널 해석의 원리는 자, 아무리 늦어도요. 9월, 10월달에 공부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강좌예요. 물론 여름방학 때 시작하면 좋은 강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 전체 커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각각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릴 거지만 3등급 정도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이 정도는 푸는 문제예요. 정도를 쭉 나온 거고 6, 9, 수능의 60% 이상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분석서를 다 분석서 내용에 다 어떻게 끊어주고 묶어주는 설명을 꼼꼼히 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뭐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정말 메인 강좌는 아닙니다. 얘가 메인 오브 메인 강좌죠.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강좌. 자, 작년 이름은 해석의 원리였고 올해 문장 해석의 원리가 추천 내상 3에서 5등급 자, 이 내용으로 수업합니다. 제 수업은 매일 시간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쉬운 걸로 시작을 해요. 정말 쉬운 짧은 한 줄짜리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게 두 줄짜리 문장이 될 거고요. 항상 끝날 때쯤은 마지막은 3줄 이상의 문장이 될 거예요. 뭐냐면 문장의 길이를 점점 늘려서 해석하는 공부를 시킵니다. 총 18강짜리 강좌고요. 문장이 길어, 자, 짧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길어지는 연습이 되면 해석이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또 하나 더 제 수업의 특징은요. 절대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시간 조건 부사절 이런 말 안 써요. 풍사만 알고 있으면 제 수업 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길이를 늘려가는 수업을 하고요. 자, 구문은 역대 기출문제예요. 특히나 긴 문장은 무조건 2019학년도죠. 2018년입니다. 2019학년도 6월, 9월 수능과 EBS 지문이 3줄짜리 이상의 문장들이에요. 자, 전부 다 기출문장들이고요. 자, 후속 강좌는 지문의 쓰기 원리 이렇게 있고요. 강의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분, 상시적으로 이거만 제대로 알았으면요. 더 이상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뭐냐면 절대적 어순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식부터 배워야 돼요. 주어동사 찾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장이요. 여러분들, 수능은요. 평균 한 문장이 3줄 정도가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하죠. 문장이 3줄이 넘어가면 뭐라고 느껴요? 아, 3줄이 넘어가는 순간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뭐냐면 묶어 읽고 끊어 읽기가 되지 않으면 정말 단어만 기억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가 수식어구고 뭐가 중요한지 판단이 안 되니까 묶어주기, 끊어주기 공식을 설명합니다. 제가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파트가 두 번째 파트예요. 아, 문장이 길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였구나. 자, 작년에도 학생들이 가장 열광했던 파트고요. 에즈는 당연히 여러분들 선생님 에즈 뜻이 많지 않아요가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뜻이. 전치사 여러분들 단원컨대 전사요. 대부분의 학생들 99%의 학생들이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런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모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단원컨대 아이들, 학생들이 전사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질문 안 해요? 수능 끝날 때까지 질문을 안 해요. 수능 볼 때까지도 얼렁뚱땅 감으로 해석합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후치수식이지. 우리나라 어수능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의 글 후치수식의 구조의 글을 제대로 공식만 알면 여는 건 문제가 아니라 닫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는 건 쉬워요. 그럼 거의 문장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투해석 접속사 여기도 어려움죠. 병렬구조, 생략구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걸 알 거라 믿어요.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오는 필수 관용구를 정리합니다. 이 강좌가 3에서 5등급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꼭 제가 추천하는 강좌인데요.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수능 문장까지 해석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추천 후속 강좌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항상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해석, 문장 해석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채화할 때 이렇습니다. 자기가 5등급이에요. 간단합니다. 고민도 하지 마시고 1, 2월달 정도에 아니면 배우자마자 고1 기출문제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 끝나자마자 고2 빨리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3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4등급이더라 또는 3등급이더라 4등급이더라요. 3, 4등급이면 고2 기출문제로 먼저 접근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는 겨울방학 공부학습법이라는 내용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 어떻게 채화하면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혹시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본 학생들이 많잖아요. 참고하시면 돼요. 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꼭 이게 겨울방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석은 이렇게 채화하면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장 해석의 원리고요. 문장 해석의 원리가 끝나고 나서 일단 지문 해석의 원리가 EBS 강좌고요. 2에서 4등급 학생 또는 제가 5등급이라고 해도요.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을 했었으면 그건 수업 등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저는 어 저 혹시 선배들 제 수업 들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용어 절대 안 쓰고요. 말 어렵게 얘기 안 하거든요. 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만 골랐습니다. 자 수업 내용 방식입니다. EBS 지문 꼼꼼하게 아마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꼼꼼할 겁니다. 꼼꼼하게 해석하고 정리해줘요. 문장 해석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EBS라고 하는 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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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은 기본이고요. 결국에 지문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지? 필자 하고 싶은 말은 뭐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주제 파악 글의 흐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아 이렇게 글에 전개되어 있고 주제는 뭡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은 특히나 어차피 EBS 공부할 거잖아요. 왜 내신에 어차피 시험 나오거든요. 수능에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신 수능 완벽 대비가 뭐냐 제가 지금 수업을 하다가 변형 가능한 문제들은 꼭 언급해드립니다. 아 이거 이걸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럼 꼭꼭 전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에 이 내용의 목표가 지문이 EBS인 것 뿐이에요. 자 EBS을 통해서 영어 능력을 완성하자입니다. 특히나 등급이 낮은 학생들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EBS를 공부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EBS 측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EBS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요. 말씀 드렸지만 저는 어렵게 수업 안 합니다. 자 가장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접근을 할 거고요. 결국엔 EBS를 끝내는 공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의 해석의 원리가 EBS 강좌고요. 이건 3월달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수툭 영어 영어 듣기 연습 수는 완성으로 자 네 번째가 문제 접근의 원리 자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이게 어 작년에 있던 도케이월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자 도케이월리에서는 아씨 너무 문제 풀리에만 집중을 좀 했던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E4등급 또는 문장 해석의 원리를 완강했으면 5등급 학생도 들을 수 있어요. 자 수업 내용 방식입니다. 글의 전체 구조 파악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 공부는 하지만 결국에 문제 풀이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말이 어렵지 되게 쉬운 얘기예요. 글의 전체 구조 파악하기가 뭐냐면 연결어를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연결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일도 주제 제목이에요. 자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첫 줄부터 읽으면 진짜 아마추어예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3초만 동원해서 연결해 있는지 쭉 훑어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간에 네버들리스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그래서 그런 까닭이가 나와요. 그냥 알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읽으면 진짜 아마추어되지 마시고요. 먼저 이걸 딱 봤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아 필자의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어쩌고 어쩌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필자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말하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는 잘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더럽다. 그는 잘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나쁘다. 그럼 필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성격이 나쁘다지. 위에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필자가 말하는 바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런 까닭이면 자기가 자기 글을 요약적으로 해준 거예요. 주제문이 어디 있어? 아예 여기가 대놓고 주제문인지를 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접근의 원리라고 쓴 이유가 아 이게 단지 문제풀이 강자가 아닙니다. 단지 문제풀이 강자가 아니라 해석을 기반을 해서 해석 좀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물론 문장 해석의 원리만큼 꼼꼼하게는 않았지만 그걸 배웠다는 전제하에 또는 이사득임의 전제하에 자 글의 전체 구조 파악하기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방식을 공부를 하는데요. 저 절대 어려운 용어 안 써요. 제가 수업 들어보시면 압니다. 빰빠라밤으로 끝냅니다. 빰빠라밤이 뭔지 궁금하시면 혹시 제 작년도 제 작년도 캐슬을 한번 봐보시면 알아요. 근거 찾기 훈련 주제문 차는 훈련 그 다음에 지문 이해하는 훈련 결국에 필자하고 싶은 말은 뭐지? 그 다음에 오답지기 훈련을 합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은 이겁니다. 1강에서는요 시작할까 한 3강의 하나의 파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강에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 다음 2강에서는 정답률 60% 이상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연습을 합니다. 자 빠르게 답의 근거 찾고 답 고리 훈련을 해요. 결국에 3강에 정답률 60% 이하 어려운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채굴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빈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빈칸이면 이게 예시입니다. 4, 5, 6강이 빈칸이라고 하면 4강에는 이론 수업을 먼저 해요. 빈칸은 출제 의도가 뭐고 자 그러면 어디를 근거 찾는 연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거 부분만은 꼼꼼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5강입니다. 그러니까 4, 5, 6강이면 5강이었으면 60% 이상의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6강에서는 60% 이하의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푸는 얘기에요. 자 4강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난이도를 올라가면서 푸는 연습을 하고요. 거의 전 영역입니다. 주요가 거의 3개년 기출이고요. 기출 내용이고 비용계고요. 자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다음 강자가 오답 제거의 원리입니다. 자 이거는 대놓고 제 수업을 들었어도요. 막 이런 거야. 5등급 학생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름방학 때 이제 5등급인데 저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저 오답의 원리티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얘는 정말로 1의 3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 학생들을 위한 강자고요. 결국에 1 목표로 하는 강자입니다. 정답률 60% 이하의 고난도 문제만 합니다. 자 접근법이고요. 구조 파악은 똑같아요. 지문위에 똑같아요. 유형별 근거 찾기는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포커스가 어디냐면 해석이 정말로 어렵게 복잡해도 자 매력적 오답 답이 그거 찾았으면 매력적 오답을 지우는 방식을 설명을 합니다. 현장에선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강자고요. 자 가장 실전적인 문제 풀이 법이에요. 자 제가 현장에서 자 혹시 아시는 뭐 배웠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수업할 때요. 저 마지막 이 강자 오답 제거의 원리 수업을 할 때는요. 단어 모르면 얘기 안 해줍니다. 그냥 영어로 읽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만 동그라미 치고 넘깁니다. 그리고 답은 무조건 지워나갑니다. 가장 실전적인 문제 풀이에서 이거는 밑에 등급 학생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자 가능하다면 이거는 2학기 때부터 또는 여름방학 때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자 가능하시다면 아니면 자 이미 선생님 전 1, 2등급이다. 지금 벌써 1, 2등급 왔다 갔다 맨날 1등급이 안 나와요 하면 6평전에 수강해도 좋은 강자인 건 맞아요. 자 그 다음 후속 강자가 이제 파이널 해석의 원리입니다. 추천된 강자는 이건 결론 없죠. 올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난도 문장 해석이 안 되는 학생 이라면 자 1등급 학생도 진짜 고난도 문장은 해석 못하는 학생이 많거든요. 또 EBS 공부가 부족하거나 정리를 원하는 학생이에요. 자 뭐냐면 파이널 해석의 원리가 EBS 전 범위에 수툭, 영독, 수능 완성까지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총정리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 자체로도 어려워요. 근데 그것만 수업하는 겁니다. 모아놔서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고난도 문장 해석을 제대로 공부하는 하필이면 근데 EBS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연계도 되니까 자 그래서 해석 공부도 잡고요. 결국 EBS도 잡자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장에서 어땠었냐면 제가 파이널 수업 때 이 수업을 했더니만 학생들이 수능 보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제가 체감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왜? 이게 저는 지문을 몇 개를 따서 수업한 게 아니라 지문 몇 개가 아니에요.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거의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도 잡고 EBS도 정리하는 수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등급에 맞게 자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요.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 겨울에 다시 다음 겨울 자 따뜻한 겨울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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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